와 손형등 나도 해보고 싶다 초보의.. 초보분이 살인마일 때는 퍽 없이? 그렇죠 레벨 1이면 퍽이 없죠 근데 지금은 친구랑 같이 하는거라 퍽을 다 쓸 수 있어요 친구가 아닌 그냥 무작위로 할 때는 자기 레벨 따라갑니다 어? 하나 안 열린거 보니까 그거 같은데? 그.. 그건가? 즉처.. 즉처.. 설마.. 아니 즉초도 뜨지 않나? 안.. 아 뜨나? 즉처가? 나 그때 즉처.. 즉처 들었을때 떴던거 같은데 아니 그.. 자기 자신한테는 뜨는데 상당한 편 안보이죠 그런가? 그런가? 어.. 즉처 안본지 오래되가지고 안걸리면 되지 그쵸 안걸림되죠 아.. 뭐라 하셨을까? 내가 또 제일 먼저 죽겠구나 아 그러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니요 제가 먼저 죽어드릴게요 다같이 살아서 나가면 안됩니까? 오! 할로윈이다 오! 북음 좋아 다 좋아하는 살인마가 하나씩 있구나 아.. 손님은 뭐 좋아해요? 그럼 삐깟쥬 예에에에에.. 아.. 저는.. 톱인데? 톱인거 같은데? 톱이네 톱구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경찰 안불렀는데요 살인마 잡으러 왔습니다 살인마 잡으러 왔습니다 뭐하세요 경찰.. 아니 왜 여기.. 발전기가 없어? 어.. 쫓긴다 어.. 저기있다 설마 지금 아라파카님 방송 보고 하시는건 아니겠지? 방송 보고 나 저격하는.. 형님 어디가요? 형님 어디가세요? 잠깐만 잠깐만 이 선생님 쫓기고 있어 지금 보여요 저 지금 저 구경갈까? 아 좋구요 어.. 어휴.. 발전기 속도는 무엇? 으어어우 오.. 아랍.. 오.. 이 선생님 이 선생님 간다아아아아아 이 선생님 역시 일바로 먼저 당하시네 언제나 그랬듯이 울림 선생님 걸리셨구만 제가 가겠습니다 오지마세요 캠핑인데 간네 캠핑인데 간네는 뭐 그건 캠핑이 아니잖아 뭐지? 아니 지금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캠핑이에요 저 버려요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이 없지 못 버려요 안 버려요 어이구 안된다 이 선생님 잡지마라 내 silent 엎 right wide 연기 흐히히히 이항 요 equipped 어허허허허허헙 어허이이고 어허이이고 눈뽕실패 바람판님 흰탈해두세요 안까볼게요 안절리구나 아니 어따오른가 지금 아 혼자 저기까지 갔대 멀다 그래도 갑니다 달리세요 지금입니다 아 손님 거품 가십시오 나를 두고 가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을 체포한다 나는 당신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가십시다 이대로 경찰서로 갑시다 경찰에 휘갑니다 경찰서로 가자니까 왜 나를 여기 거는거냐 뭐가 한고대만 한고대만 체면이 걸렸네 아 마람판님 계세요 지금 네 가셨네 가셨네 가십니다 이 선생님 잡으러 가시는 듯 그러면 구해야죠 아 다시 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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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아닌데 뭐지 아 어차피 아 아 아 선생님 일로 와요. 치료해드릴게요. 여기요. 치료해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어이.. 이게 B.O님이 말한 치료입니까? 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고통이 있는 법이죠 원인에 대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남군님이 대바대 보더니 남군님도 하고싶다고 긁으려다가 후원이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지르게 하십쇼 함께 해야지 아... 지금 똥마려 아 나 지금 똥마려요 아... 화장실 없습니까 여기 아 나 지금 똥마려운데 아... 아 누가 지금 다쳤네 아니 치료했는데 바로 다치시네 아 떡마렸습니다 아 아 떡마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찾고 있습니다 배아파가지고 아 배아파 아 배아파 떡마려 아 나온다 나온다 아 풀스패더 쌀까 안되요 경찰이 그러면 안되죠 아 그렇네 경찰은 그러면 안되죠 아 여기 조끼 벗어버리면 되지 아 조끼로 똥 닦아야 됩니다 아 아 떡마려 아 아 떡마려 아 나온다 나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배아파 아 배아파다 아 배 너무 아픈거 뱀 좀만 참아요 금방 갈게요 아 우 아 아 아 오픈 나 안 잡았어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네 선생님 가시는 거야? 네 선생님 우리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없는 건가요? 뛰어넘는데 스페이스를 눌러야 되는데 컨트롤을 잘못 눌렀어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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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나왔다 아 왜 무서워 왜 아무도 자가치료를 안 하지? 나 자가치료 퍽을 안 갖고 왔어 원래 썼던 퍽 그대로 썼거든요 이리와 이리와 나 나 나 덕매어 나 덕매어 아 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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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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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스탑 스탑 해주세요 비어 님 손은 약손 비어 님 손은 약손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어 우리 손이다 네 처음에는 정말 싸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 끔찍했죠 살짝 지린 것 같기도 하구요 아 어쩐지 냄새가 나 별생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제 속이 후련하네요 캐비안을 한 것 같아요 이따 살인만 나타나면 financing 한 번 더 나올거에요 에휴 하나나 보내적 어디 있을까 집을 한 바퀴 돌았어 야 이선생님 그 와중에 살아났네요 그래도 여기 또 사시네 이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원이 좋았어요 갑자기 절 놓치더라고요 어 섬님 네 찾았어요 돌리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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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님 발전기 찾으셨냐고요 아니요 제가 발전기 찾았는데 나 지금 토템 정화했어요 주변에 살인마가 있어요 오 여기 있었네 아 여기 아니네 어 무서워 아 섬님 네 섬님 네 급동 자일 있다메 아 이거 발전기가 안보이냐 진짜 제가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돌리고 오오오오iras 어 찾았다 다 무섭겠지 아 아 이 양반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래도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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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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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될거에요 이 선생님한테 갑니다 이 선생님한테 갑니다 문을 열러 왔습니다 어이구야 오지마라 어 문을 여세요 열려라 참깨 문인척 어이구야 오지마라 어이구야 오지마라 경탓아저씨 지금 연기하신겁니까 지금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우 그때 골탕받은게 열받아가지고 에 저한테요? 제가 뭐 어쨌다고 간다 어어어 여기있네 먼저 갈게요 와 탈출했어 와 이 사람들 다 탈출해버렸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람파크님 이따 만나요 안녕 안녕 꿀떡 하나 먹어주고 와 아까부터 꿀떡뜨고 먹고싶다 쉐이프가 어렵죠 쓰기가 쉐이프가 어렵죠 쓰기가 처음에는 좀 어렵자 섬님 아까 계속해서 꿀떡뜨시니까 배가 아프신가 네 왜요? 아까부터 배 아프시다 계속 캐릭터가 아픈거고 어 할로윈이다 에이 땀네들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와 우리집이다 왜 또 여기야 아 안마야 죄송합니다 네 돼지 어디갔나 우리 한돈 어디갔나 우리 한돈 어디갔나 와 비호님 조용히 하는거 봐 아 아이고 화면 보고하는건 아니죠? 믿겠습니다 이리로와요 선생님 요리해드릴게요 이리로오세요 나랑가자 오지바라 같이가자 아아 나랑같이가자 울오빠가 누군지야라 마이클 마이오스야 나랑같이가자 같이가자 같이가게요 이리로오세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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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안해요 게임 안해요 게임 안한다고요 오 오 오지마세요 제발 오지마세요 오지요 너무 싫어요 싫다구요 오지마시라구요 벽인척 아람팡님 이리로오세요 어? 우와 나 지금 탈출 성공한거임 아니? 아이어 옆에 뭐 있길래 어쨌든 성공했지 뭐 애고 그러주면 왜 어디있을까 어디갔어 엇? 엇? 내 가방 어디갔어? 어? 내 가방 어디다 놨지 내가? 어? 도망가다가 흘리겠나? 가방 버리셨어요 어 내 가방 어이쿠 안녕하세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요리할까 숯불구이 해야지 요리프로 아니죠 내가 가방 안챙겼다고? 아 진짜? 헐 소름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왜 또 이 선생님이야 그러게요 글쎄요 그럴까요 어차피 칼 갈아봤자 못죽인다 이거죠 캠핑해요 캠핑이야 또 거기다가? 아 이제 또 글로 가요 어디로 가요 흐흐흫 이리 가요? 조로 가요 글로요 에에 어디 가요 헐 자아가 탈출 그럼 고기가 또 도망가네 고기야 일로와 견자단 하신거에요 지금? 네 소름 고기 배달 갑니다 어디세요? 고기 배달 왔어요 안 시켰어요 선생님 버리셨는데 아 너무하네 진짜 아유 이제 다음부터 안 걸게요 그냥 이제 말릴게요 안 걸겠습니다 인사선생님 자 이번엔 얼른 구하러 가세요 와 더 나빠 와 근데 이 선생님 잘 숨어 계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와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음? 네? 이사이가 생각했다. 게임을 하면 제일 별많은 크릭을 준비해야지. 어? 뭐야. 누가 아람판 좀 구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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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다. 여러분 화이팅합시다. 집중합시다. 우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린 나갈 수 있다기요. 네. 다음판에 제가 할 때 나갈 수 있을 거에요. 아니 너무 기죽지 마세요. 여기다 이 선생님 게임 삭제하겠는데? 아이고. 그렇진 않아요. 죽는 걸 즐기면 됩니다. 아람팡님 뭐하세요? 도망치. 아니 잠깐만. 아람팡님. 아람팡님. 그거 빨리 해제하셔야 돼요. 뭐야. 엔탈인가? 이것도 모르겠다. 토템 정화는 뭐가 좋아요? 그게... 이왕이면 불토템 정화하는 게 제일 좋구요. 네. 일반 토템은 별로... 그게 사림마가 퍽을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 쓸데없는 짓었구먼. 근데 점수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쓸데없진 않아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데 친구적이게 할 때는 점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거... 못 가져요. 아이... 그렇대요. 친구들이랑 할 때는 점수 못 가져간대요. 네. 그렇더라구요. 그거보니까. 그냥 친선전이죠 뭐. 왜 발전기가 안보이냐? 아람팡님 그거 얼른 해제하십시오. 달려라... 어허...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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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아람팡님 모아! 아람팡님! 그 해제하라구요! 카엉... 엠... 아람팡님 흐두부 관통 당하겠는데요? 엠... 아이고... 엠... 사람 살릴 때는 때리기 없기 흐흐흐흐 잠깐만 흐흐흐흐흐 잠깐만 사람 살릴 때는 때리기 없기 아니야 한 대만 맞아 한 대만 한 대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되게 착하다 설마 다 구하면 또 때리는건 아니겠지 이거 봐 이럴줄 알았어 아직 안 구했거든 ctor 아니 아니 잠깐만요 나와봐, 나와봐 아 이거 한번 한번 걸어? 걸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흐허허 이거? 아니요 이거, 이거는 이거 한번 건다고? 아니요 아니요 그 소리가 아닌데 그 소리가 아닌데 이 선생님 어디갔어? 뭐야? 나 안구하고 구? 구해야죠 여깄데? 여깄누요? 안남 구하세요 제 목걸이는 아픔을 느낄줄 아는 목걸입니다 그래서 사람 구할땐 트랙이 없기 아라파...님 죽으셨나? 으아아아 아! 야 죽은 사람 꺼내기 없기 관에 들어있는데 꺼내기 없기 와아 어? 왜 안 걸어? 어? 아 항상 하나밖에 없구나. 아 트랩이 하나밖에 없네. 왜 안 걸어? 아 걸어요? 알아서 하세요. 편하신 대로. 아니 아란파크님 뭐 하신거야. 그거 빨리 해제하라니까. 아니 방송을 꺼놓고 계신가? 아니 같이, 같이 생존자 할때는 켜놔야지. 처음, 처음 보신거구나. 그 덫 저기를. 그런거 같아. 네. 소우도 좀 처음보신거 같아. 아니 근데 선생님 뭐하세요? 선생님 뭐하세요? 저요? 네. 내 원대한 계획을 지금 꾸미고 있어요. 이 선생님의 스타일은 예측불가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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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안되지.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안되지. 사람이. 그러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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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파크님 그거. 트랩이. 트랩을 씌우면. 시간이 막 흘러요. 차례님한테 쫓기지 않을 때. 그 안에 그걸 쓰고 있으면 하얀색 기계 같은 거 소우 기계가 보이거든요 거기 가서 열쇠를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내가 발전기 하나 돌린 거 말고 지금 하나도 안 돌아간 게 실화 근데 그게 그 소우 거기 상자에서 열쇠를 100% 찾을 수가 없어요 틀린 열쇠가 나올 수도 있어요 랜덤 랜덤 랜덤이라서 잘 찾아야 돼요 어디 가세요 같이 가요 놀아요 저랑 저리 가요 네 왜요 놀아요 같이 엄마가 살인마랑 놀지 말랬어 네 네 그래도 놀아요 친구 친구예요 같이 왜 이거 점프하냐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돼 이 선생님 이 선생님 화이팅 네 벗어났습니까 봐준 거 같지만요 봐준 거 같지만요 그래도 아란팍님 그래도 아란팍님 많이 늘었어 진짜 아란팍님한테 거는 게 아니었네 나봐 그래도 나는 아란팍님 처음에 안 잡았잖아 한번 때리고 아 이런게 어떻게 dengan 이 나쁜 사람들아 들여 지금 들이라고 하셨어요 아 이 선생님 아직 안 했지 아 왜 나 이 선생님 했다고 생각했지 헐 흠흫ㅎㅎㅎ 음... 아.. 웃겨 그러게 우리를 살려주지 말았어야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내가 세 개 돌릴 동안 하나도 안 돌아간 거 싫어? 싫어 싫어 돌릴 때마다 자꾸 때리더라고요 어디선가 다 터나가지고 이거 때려야 돼 안 때려요 아니 뭐 그게 맞는데 네 이거 때릴까요? 이거 때려도 돼요? 치료할 때 안 때립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돼지 한돈이야 한돈 한돈이 아닌 거 같애 아니에요 칠레산 칠레산인가? 제주산 흑돼지 브라질산인가? 제주산이면은 겁나 오 좋은 건데 아닙니다 어메 어메리칸산입니다 아메 미국 제주산 흑돼지 속까지 거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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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리 건너가서 구해드려요 안 때릴게요 진짜 진짜 거 거짓말쟁이 약속하고 아 진짜 약속 하고요 약속 안 이거 치료 치료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릴게요 치료 다 하고 때리면 바로 옆에서 때리는 거잖아 어디 가? 내려 놔 내려 놔 내려 놔 내려 놔 내려두라고 이 사람아! 뭐라고요? 쇠로 됐다는거에요? 예? 형님 그러시는거 아니에요 켜! 자 갑니다 인자 갑니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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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야! 돼지 아니에요 돼지까면서 쓰고 있잖아! 돼지 아니라고요 아 트랙을 하나밖에 못가다가 가지마! 형님 달리기용 깔래요? 뭐라구? 뭐라자구요? 달리기용 까실래요? 그럼 내가 지지! 준비! 어디까지 저기 여기서 끝까지 준비! 앉어! 아 못앉지 출발! 담긴 너여기 짜증나 내가 거기를 왜 까라니 사람아 같이 있으면 죽을 거 뻔한데 와 진짜 아 저 순진한 아만다같은 얘기 이 선생님 왜 또 누웠어 내가 노출되잖아 또 딴 데 갔어요 아 진짜 발전기 하나 남겨놓고 이게 뭔지인지 나 혼자 발전기 몇 개를 돌려야 하는 것인가 기다려야 거기 딱 서있어 뒤로 가 뒤로 다섯 발자국 가 너무 귀여운데 이놈이 이놈이 싫어요 뀨? 뀨 해봐 뀨? 아 잠깐만 그러지마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 하는거 아니야 하지마 하지말라고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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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하지말라고 했어 나 이거 지렸어 이거 봐 이거 봐 잠깐만 나 지금 바닥에 서 있어 아 이거 막 쏟아진다 아 이거 동네 챙겨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 빛기라고 화장실 갈라니까 빛기라고 아 똥매려 막 지린다 바닥에 똥이 막 떨어진다 같이 놀자고 싫어 나 똥매렸단 말이야 나 때리지마 잠깐만 나 때리지마 아저씨 같이 놀아요 경찰 어르신 같이 놀아요 죽아잉 아유 경찰 어르신 못먹으시네 아 똥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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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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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막혔잖아 근데 아 아 싼다 싼다 아 싼다 아 싼다 아 막혀? 아 싼다 막혀? 아 아 아 아 빨리 아 물티슈 물티슈 이거 오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아 클립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물티슈 아 아 어휴 아 아 그렇게 손님은 한 번 더 웨이브를 느끼게 되는데 누구실까 아 여기도 다 키네 아가씨 손님은 뭐 화장실 안간답니까? 공찰 아저씨 여기도 가봤으면은 같이 아오쥐 같을텐데 아오쥐 왜 가 내가 아오쥐 안가 가긴 어딜가 아오쥐 아저씨 경찰 아저씨 다친가요 아아 경찰 아저씨 자꾸 도망가시네 자꾸 장 트러블이 생겨서 탈출 합시다 그럽시다 가죠 집에 가죠 집에 보내 드려야 돼 아직 밤 울고 싶어요 아오쥐 야 우리 이선생님 하드캐리 했습니다 와 아니요 썸입이 다 돌렸고 전 하나밖에 못 돌렸는데 아 그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데요 이거 클립각 아닙니까 진짜 아 진짜 오늘 죽겠다 아까 비호님이 우리 뭐 어떻게 요리할지 고민하시던데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어디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하이고 우리 이선생님 너무 방심하셨네 아니에요 이선생님 할 일 하셨는데 보내드려야지 아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쇼생크 탈출이다 오오 아이씨 아이씨 아 이쪽으로 오셔야지 아 대지에 막혀서 못 갔어요 탈출까지 하셨는데 와 아 뭐 이왕인거 탈출 한번 해보셔야죠 근데 이번에 걸리면은 가시는 거 아니야 아 그런게 다른 입구로 가는데 아이 바둥거리지 마세요 입구 입구 보내드릴게 진짜 약도하고 에이 그렇게 가는건 의미없지 장렬히 전사하십시오 그냥 나한테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든 탈출했어 아 그래요? 입구 보내줄라니까 난 살아남을거에요 하이팅 자리 가이놈아 잠깐만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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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나온거 아니였어요? 맞는걸 늦게 봤어 와 저 배신자 보소 안녕 안녕 가세요 안녕 가세요 아니 걸어라 이놈아 네? 걸어라구 이런 비겁한 놈 어딜 만져 이놈아 내 엉덩이를 왜 만져 더듬더듬 이 피한테 같은 이 차단각 우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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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곳에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저곳에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예르굿 탈출 탈출 안녕 가세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그냥 걸었어야 했는데 네